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J.P. 모간의 그런 최고수장의 대화를 한번 엮어봤습니다. 한국은행의 집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 빚을 낸 국민들은 고통이 클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에 이어 석 달 만에 닥시 빅스텝 0.5%를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거죠. 5%가 넘는 물가상승세가 오래 지속될 위험이 큰데다가 최근 원화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대응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창용 총재의 7월, 8월 포워드 가이던스 사전 안내를 깨뜨리고 역대 두 번째로 큰 폭의 금리 인상 빅스텝을 선택했다. 경기 둔화와 가계기업의 이자 부담 증가, 집값 하락 위험에도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는 것이다. 이창용 총재는 빚을 낸 많은 국민이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경제 전체를 봐서는 안정에 기여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짧은 문장이지만 경기 둔화, 가계기업의 이자 부담 증가, 집값 하락 위험 이게 다 상당폭으로 진행될 수 있는 짧게 표현했지만 그런데 11월에 0.5% 정도를 더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현재 한국은 3%대 미국은 3.25%대 11월에 미국은 0.75%, 12월에 0.75%가 예상되어 있고 한국은 현재 예상하는 바는 11월 달에 0.5% 빅스텝, 미국은 0.75%, 자이언트 스텝, 12월에 또 자이언트 스텝 0.75%를 올리는 거죠. 이게 자산 가격 조정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고 집값 하락에도 어제 간단하게 소개했지만 오늘 기사하고 너무나 연결되기 때문에 제이피 모간의 최고 수장이 정 씨가 결국은 반토막 날 것으로 본다 이렇게 경고를 했네요. 한번 보시죠. S&P 500은 이미 연초에 가장 높은 지점 대비해서 20% 이상 떨어져서 베어마켓 약 3장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20%지만 사실 기술주 가운데서 성장세가 강한 대개 40% 떨어진 경우도 많죠. 추가로 쉽게 20%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다이아몬 제이피 모간 체이스 회장은 추가 하락하는 20%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가라는 것이 얼마나 자산 가격 조정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힘든 거 아닌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서 가장 선두주자에 있는 반도체 업계 가운데서도 엔비디아라는 업체 한때 뭐죠? 한 350달러까지 갔던 그런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갖기 원했던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주식에 필적할 정도의 그런 최정상급 반도체 주식입니다. 이게 이런 350불까지 갔다가 지금 뭡니까 115불 정도까지 떨어진 거죠. 어마어마하죠. 지난 1년 동안에 이런 44.28%가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값이 꼭 그대로 적용할 수 없겠지만 자산 조정 가격 조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파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여기 더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엔비디아는 조정이 많이 됐기 때문에 반도체 주식은 좀 덜하겠지만 이게 이제 amd라는 두 번째로 잘 나갔던 그런 반도체 주식이죠. 이게 1년을 보니까 고점 대비 지금 44.95% 반토막이 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때는 160불 정도까지 갔는데 지금 57불에 거래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자산 가격 조정이라는 것이 그 다음 그야말로 미국의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대장주인 마이크로소프트 상대적으로 조정이 참 절된 분야입니다. 이런 경우도 연중 한 32% 된 거네요. 300 한 30불 가던 주식이 226불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다이먼 회장은 더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고금리 부분이 앞으로 경제주체들에게 상당히 많은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부분을 새삼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오늘 가볍게 한번 다뤘습니다.